남부지방의 비는 오전 사이 잦아들었지만 중부지방과 제주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최대 2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싸라구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남은 연휴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오전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모레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5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